뱃뱃게 갔다 와야지. 아우 배 아파. 아우 너무 많이 먹었나 아파. 아우 배 아파. 아우 자 내가 싸웠어요. 아직도 너희씨가 드는데! 치킨 시켜줬어요 치킨. 근데 내 혼자 먹을 거에요. 근데 이 소스에다가 캠프라이즈를 막 넣어가지고 죽여버릴 거예요. 치킨 먹을 거에요 안 먹을 거에요? 진짜 대답 못 하라. 치킨 먹을까요? 안 먹을까요? 빨리 말해! 치킨 먹을까요? 안 먹을까요? 안 먹어 먹기만 해 아,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 어떡해 이것도 매워, 이것도 매워요 이것도 매꿔, 이것도 매꿔 한번 잘봐보자구요 남집사 먹을게? 안먹어 엄청 맛있는데 아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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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아는. 아는. 아 배 아파. 아우. 너무 많이 먹었나 봐. 아우 배. 아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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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사람 먹는 게 아니야. 이걸 버려야 돼. 그럼 나도 사람이 아니야? 누가 먹으라고 하냐고. 그냥 갖다 놓고라구. 짜증나. 짜증나. 이게 사람이 먹는 거야. 코카콜라. 알았어? 자. 바로 이러고요. 좋다. 먹을게 안 먹을게. 안 먹어. 안 먹는다고? 진짜. 갔다 치운다. 안 먹는다며. 안 먹는다며. 먹고 있어. 먹고 있어. 짜증나. 안 먹는다며. 응? 안 먹는다며. 안 먹고 있어. 응? 아우. 짜증나. 나 먹는 거 생각하는 거야. 거라. 치킨 먹을게 해? 아까 먹던 짓이야. 아까 먹던 짓이야. 저기하고 있어. 빨리 먹어 아휴 안 먹는 냄새